fx는 마이너스 3x 플루스 2에 대하여 f 2분의 1의 값을 했죠. 자, 이거 함수에 x 대신에 2분의 1을 대비하면 되죠. f 2분의 1은 마이너스 3,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입니다. 플루스 2 이런 식으로 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가 되고 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4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는 2분의 1이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. 정답은 4번이 됩니다. 정답은 4번이 됩니다. 정답은 5번이 됩니다.